오늘 새벽 2시 40분쯤 남구 문현동 한 빌라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불로 인명피는 없었지만 입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은 잠을 자던 중 타는 냄새가 나기에 보니 작은 방에 불꽃이 일고 있었다는 거주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